놀랐어요. 우와! 잘 있어 호수 아부야! 양철나무꾼! 사자야! 너희들 덕분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었어! 오지에서의 긴 여행을 통해 도로시는 어느새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용감한 소녀가 되었어요. 마침내 도로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. 엄마! 아빠! 신나는 우주에 다녀왔어요! 도로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! 다 너희들 덕분이야. 고마워 콩주머니 삼총사! 와구와구! 나도 마법의 나라 우주에 가고 싶다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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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눈이 번쩍! 오주다! 오주! 오주에 왔어! 오구구구! 휘리바람 타고 오주에 왔구나! 콩주머니 삼총사! 어서와! 우와아! 워워워워워! 콩다콩다 이야기 보따리 우주의 마법사 난 태오리 바람을 타고 마법의 나라 오주에 왔어.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우주의 마법사는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대 어떡하지? 걱정하지마 우리가 있잖아 함께 생각하면 문제없어 할 수 있어 착한 남쪽 마녀를 만나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 멋진 친구들 덕분에 희망과 용기도 얻었지 정말 신나는 여행이었어 오예! 콩주머니 3종 4와 멋지게 해결 하하하하 콩다콩다 웃은 보따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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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밤 노니콩 와구콩 띠라콩 콩주머니 3종 4! 예! 하하하 오늘은 뭐하고 돌까? 동구봉이야! 동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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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어디에 넣지? 골대가 없어. 찾아라, 찾아라. 골대를 찾아라. 왕눈이 번쩍! 저기다 넣자. 신나! 티나코, 패스! 슛! 뭐해?